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시입니다 오늘 양시장 보압권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양시장이 생각보다는 좀 굉장히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은 좀 시장이 어느정도는 좀 눌렸다 가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시장이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이렇게 좀 잘 버티는 와중에도 시장에 대한 먹거리 테마들의 형성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에서 우리가 보는 긍정적인 시그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긍정적인 시그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LG 이노텍 대덕전자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 오늘 뭐 기판 쪽은 안 좋은 대신에 카메라 쪽에서 굉장히 상승적인 부분이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은 어떻게 보면은 기판도 묶이고 카메라로도 묶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6%대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덕전자는 조금의 아쉬운 흐름은 나오고는 있지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시장을 딱 놓고 보면 뭐 코스피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조금 아쉬운 흐름이기는 하지만 당연히 상승이 나오면은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시장이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을 하시거나 문제가 되는 거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시장을 딱 놓고 봤을 때 화장품 쪽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지금 뭐 한국 콜마랑 국내 1위 화장품 용기 제조 회사인 연우를 뭐 인수한다라는 내용적인 부분이 나와서 좀 화장품 관련주들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고 그거 아니더라도 이제는 뭐 마스크를 벗고 다닌다 뭐 이런 기사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화장품에 대해서 두 가지 모멘텀이 있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식량난 쪽이 그나마 몇몇 종목들의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테마가 아주 강하게 도는 건 아니라서 테마에 속하는 종목이다라고 하더라도 가는 거는 가는데 못 가는 거는 또 엄청나게 못 가고 무겁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좀 이벤트를 열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빨리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사료 쪽에서 너무나도 괜찮은 우리가 퍼포먼스를 좀 보여줄 만한 만족할 만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벤트를 열어드리고 빨리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뭐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왜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현대 사료를 우리는 8만4천원 이하로 마이너스 4% 라인 딱 잡고 4월 14일 여기 뜨죠 여러분들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8만4천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보면은 얼마에요? 오늘 상한가를 찍고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만6천3백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살짝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8만4천원에 사야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VIP방에다가는 따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벤트를 열어드렸을 때는 정말로 큰 게 있기 때문에 옷이라고 열어드린 거예요 지금 보면 현대 사료 같은 경우도 27% 수익 인증이 나오는 거고 뭐 한일 사료는 당연한 거고 지금 현대 사료 17% 한일 사료 6% 현대 사료 18% 현대 사료 8% 단타로 좀 짧게 끊어보신 분도 계시고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현대 사료를 가지고 우리는 편안하게 좋은 종목 딱 좋은 위치에서 사서 잘 먹고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종목들에 대해서 내용적인 부분을 아시는 게 좀 수익 나기에는 굉장히 좀 편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대 사료에 대해서 내용적인 부분을 간단하게만 뭐 VIP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얘네들이 거래가 재개가 되면은 5월 3일인가 그래요 그래서 아직 2주가 넘게 남아서 그때까지는 현대 사료가 당연히 주가를 관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지만 자기들도 팔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눌림이 나왔을 때 우리는 자신 있게 들어가서 수익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나왔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오시라고 이벤트 열어드렸을 때 오시라고 정말로 초보자 분들 오시고 어떻게 보면은 손실이 나시고 많이 나신 분들은 빨리 오셔서 어떻게든 좀 메꿔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나도 컸어요 근데 뭐 오신 분들은 일정 부분 지금 27%의 수익 인증이 나오는 거를 보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인데 안 오신 분들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벤트는 어제부로 선착순이었기 때문에 마감이 된 부분이 있고 지금 1개월 하시면은 44만원 여러분들 호랑이한테 물리면은 정말로 계좌 다 뜯겨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한테 물리지 마시고 차라리 저랑 하시면서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 잘 챙겨 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만 딱 보내주시면은 되실 것 같아요 제가 현대사료를 가지고 그때 3월 29일날도 지금 66,300원 이하로 붙어보시라고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이 107.89% 수익 인증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눌렸을 때 또 자신있게 자신있게 84,000원 이하의 라인 딱 잡고 들어갔기 때문에 요렇게 수익 인증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뭐 컬러레이 4% 현대사료 10% 수익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오늘 컬러레이 같은 경우에도 좀 추천을 VIP방에다가는 드렸어요 왜냐면은 이게 단순하게 컬러레이를 어 그냥 여기서 내가 샀다로 끝났으면은 여러분들한테는 남는 게 분명히 없을 거예요 제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냐면 오가닉틱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도 뒤에 코스메틱이 붙었기 때문에 화장품인 거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이게 중국계 상장사 중에서도 화장품 주로 상한가를 간 부분이 있어요 근데 따라가는 게 컬러레이 이것도 중국계 상장사면서 화장품 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막 차트 이게 어떤 모양이고 차트만 볼 게 아니라 내용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게 결국에는 아는 게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너무 많아요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저희가 모아가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아이고 이게 오늘 어휴 어마어마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빨리 오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회비는 충분히 다 뽑아 드릴 수 있다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없는 말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믿고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주식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수익도 챙기고 좋은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보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튼 뭐 시장에 대해서 마저 말씀을 드리면은 요즘 뭐 윗고리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투심이 딱 대장주나 잡주지만 시가총액이 낮아서 탄력적인 종목으로만 좀 수급이 잠시 들어오고 실제로 테마에 속한 종목 중에 건실한 종목들은 못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탁탁탁탁 이런 식으로 사고팔고 사고팔고 단타를 가지고 빠르게 빠르게 좀 움직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도 장기전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대로 계속 시간을 끌면은 푸틴도 결국에는 불리하다는 거를 좀 알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점점 더 강화되는 규제로 인해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보기로는 5월 9일이 러시아의 국경일이에요 이날 뭐 2차 세계대전 독립군에 맞서 승리한 것을 좀 기념하는 애국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날인데 이날 국민들 앞에서라도 뭐라도 뭐라도 조금 발표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만 당연히 푸틴도 체면이 서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은 체면이 안 서겠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북쪽은 거의 철수를 한 상태 같고 돈바스 지역 주변으로 해서 집중 타격 중인데 아마 이게 5월 9일 이전에 대대적으로 한번 집중 공격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상은 예상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2주에서 3주 정도가 남은 상황인데 느낌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한 번쯤은 리스크가 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그때까지는 원자재 인플레이션 쪽 수납매에는 계속 지속될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이 없었어도 원래 인플레이션 시대가 좀 도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 코로나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데 전쟁 때문에 좀 그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다 죽은 것 같던 인플레이션 테마도 분명히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만큼 각종 원자재라든지 물가 인상이 불가피하고 상승폭이 굉장히 가파르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미국 물가지수가 좀 높게 발표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의 정점에 도달했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고 차츰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될 거라는 기대감에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3월달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했을 때 11.2% 그 다음에 전월 대비했을 때도 1.4% 상승적인 부분이고 2010년 데이터 작성 이래 최고치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센티비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좀 더 가파른 상승폭을 나타냈기는 하지만 시장에서 딱 봤을 때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연준 공격적인 통화정책 우려에 부진했던 기술주라든지 성장주들의 적감 해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그 다음에 높은 실적 기대감도 한몫을 하면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다 기술주나 성장주 근데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들 지금 반도체 2차전지 리오프닝 관련 종목군 내에서도 이익개선으로 호실적이 기대되는 종목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포트를 구성을 하시고 모아가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VIP방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떤 종목을 사든지 간에 실적이 일단 밑바탕이 돼야 되고 기대치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 종목들로만 모아가고 단타 칠 거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빠르게 단타를 치고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극대화를 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모아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힌트를 드리면은 어제부터 모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마이크로, YMTC 등등 주요 고객사를 확보를 한 부분이 있는데 해외 고객사향 반도체 장비 매출로 4분기부터는 좀 실적을 점프를 했다 그래서 올해 1분기도 중국, 싱가포르 향 두 건의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 다음에 1분기에 보수적으로 추정을 했을 때 올해 예상 매출액이 4천억원 전년 대비했을 때도 26%의 상승 가능 전망 영업이익률은 10% 수준이고 그 다음에 1분기 매출인식 진행률 차이로 실적, 주가 모두 연중, 저점 기록이 예상이 되지만 2분기부터는 실적이 급증할 수 있는 이런 거 올해 최대 실적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어 있는데 주가는 예상 실적 대비했을 때 퍼가 8.8배 수준 과거 5년 평균이 15.200 그러면 너무나도 저평가인 상태다 실적은 앞으로 좋아지는데 이게 저평가다 이런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아가셔야 된다고요 제가 국순당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런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할 거고 실적에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셔서 빨리 사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근데 국순당이 결국에는 또 큰 폭으로 상승적인 부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3%때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아가셔야 돼요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는 걸로 모아가는 것보다도 실적이 기반이 되는 거 모을 거에 대해서는 차분하고 천천히 시장이 빠져도 더 살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아가시는 거고 단타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시장에 대해서 지금 포커스가 어디에 쏠려 있는지 아이고 LG 이노텍이 7% 가네요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요 현대사료 포커스 쏠려 있잖아요 사요 안 사요 여러분들은 안 사잖아요 왜? 내용을 모르니까 알아야 된다고요 이해 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수익적인 부분도 쫀쫀하게 잘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G 이노텍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건데 LG 이노텍은 뭐 더 이상 어이구 40만원 오늘 벌써 뭐 7% 40만원 또 정고점 돌파에 대해서 우리가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빠질 때마다 더 사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제가 11월 달부터 LG 이노텍 모으세요 모으세요 빠져도 겁먹지 마시고 모으세요 29만원 밑에 그냥 모으세요 묻고 따지지도 말고 너무나도 좋고 핫한 것들이 모여있고 앞으로의 실적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모으세요 모으세요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11월 지금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6개월 내내 여러분들한테 사세요 이거 팔지 마세요 그냥 천천히 보세요 어차피 나중에 뭐 대대손손 물려줘도 상관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몇 프로에요 여러분들이 29만원 얼추 잡아도 지금 위치 얼추 잡아도 뭐 38% 이런 것들 사놓고 냅두면은 알아서 잘 크는 애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시장 전반적인 오늘의 흐름이랑 좀 같이 묶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시장 자체는 PCB가 좀 약세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도 같이 묶여서 움직이기 때문에 좀 상승적인 부분 아 너무 센데 이거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다 대신에 대덕전자는 어떻게 보면 PCB 기판 쪽으로 묶이다보니까는 조금의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기사적인 부분이 지금 애플카 중앙집중형 OS 추진 후공정 한국협력사 담당 뭐 이런 기사적인 부분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카에 대해서 딱 애플카 하면은 어디가 될 것 같냐라고 하면은 LG 쪽에서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제일 우선적으로 크기는 커요 그래서 이런 기사적인 부분도 좀 같이 엮어서 LG 이노텍이 애플카 이슈랑 좀 묶여서 올라가는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일단은 시장에서 봤을 때 기판 쪽 PCB가 약세로 진행이 되고 있고 카메라 모듈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모두 상승중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주에 전장 모메텀이 붙었을 때 같이 세트로 움직이는 삼총사가 자화전자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 부품사원 뭐 신규 투자 내용적인 부분이 있으면서 오늘 정말로 큰 폭으로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고 뭐 MC넥스도 그렇고 세코닉스도 그렇고 오늘 굉장히 올라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삼총사가 좀 세트다라고 보시면은 이게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저번에 어제도 공부를 시켜드려서 아시겠지만 LNF, 첨부, 나노신소재 이게 한 세트랑 같은 종목이다 뭐 PCB 같은 경우에는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심태, 이수페타시스 이게 좀 한 세트 종목이다 이렇게 세트 메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맥도날드 가면은 우리 런치 세트 좋아하잖아요 세트가 중요하다니까요 결국에는 테마도 섹터, 섹터에서도 종목들에 대해서 묶이는 것들을 잘 나누는 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주식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다 맥도날드 가면 여러분들 세트 먹지 않아요? 저는 햄버거 먹고 콜라 먹고 감자튀김 먹고 이게 좀 살찔까봐 콜라는 양심적으로 제로콜라 먹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다 세트 먹잖아요 그래서 주식도 똑같아요 세트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같이 묶이는 거를 봐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자 그리고 일단 뭐 최초의 전장진출 카메라 모듈 주는 세코닉스고 섹터 대표주인 슈퍼 강자 중에 하나가 역시 LG 이노텍 역시 이것도 두 개를 같이 하는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기판 쪽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G 이노텍도 당연히 강세일 수밖에 없다 카메라 쪽에 상승이 나오는 게 제가 조금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이게 2차전지에 이어서 자동차주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전장도 좀 강세가 나오고 이렇게 꼬리를 물고 강세가 이어지는 흐름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추세 상승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흐름이다 왜냐 이게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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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이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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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뭔가 모멘텀이 하나 붙어서 시장이 빵 떠버리는 거 터지는 거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장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 중에는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조선이랑 철강이 묶여서 같이 나가고 2차전지는 자동차 전장이 묶여서 하나하나 하나씩 최근에 보면 2차전지 쪽 갔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자동차 쪽 상승이 나왔죠 지금 오늘 카메라 모듈 전장 관련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죠 이게 굉장히 시장에서는 그래도 좋은 시그널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PCB 쪽 같은 경우에는 업황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결국에는 올해도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 지금 단순하게 대덕전자가 오늘 이렇게 빠지고 아래 꼬리 달고 오늘 저가가 마이너스 4% 같다라고 해서 대덕전자 이거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이렇게 울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로 시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항상 내가 어떤 종목의 섹터가 좋고 어떤 종목을 산다라고 하더라도 365일 상승이 나오지는 않아요 페이스 조절을 해요 여러분들이 마라톤을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라톤도 우리가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하지 미친듯이 처음부터 42.195km 막 달리진 않아요 갔다가 속도적인 부분 뭐 쉬지는 않겠죠 서서 쉬지는 않지만 갔다가 조금 한 템포 죽였다가 다시 힘 붙여서 갔다가 또 한 템포 죽였다가 이런 식으로 가지 막 100m 달리기 하듯이 42.195km를 뛰지는 않잖아요 그만큼 뭐 이런 정도의 나온다라고 해서 크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고 좀 시장을 넓게 보시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008년도에 DDR3에서 DDR4로 2014년 변화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은 실적이 너무나도 큰 폭으로 개선이 됐고 당연히 4에서 5로 넘어갈 때도 당연히 수의 강도가 과거보다는 더 세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예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기판 쪽은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LG 이노텍 대표적으로 보면은 게임 끝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셔도 저는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뭐 3개월이 됐건 4개월이 됐건 6개월이 됐건 이런 시간적인 기간에 여러분들이 의미 부여를 하지 마시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더 길게 보시라는 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좋아질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단순하게 시장이 밀리면서 조금 겁먹어가지고 어 이거 빨리 팔아야겠다 이럴 필요는 절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렇게 상승적인 부분 우리가 3에서 4로 넘어가고 4에서 5로 넘어갈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1분기 잘 나왔어요 지금 영업이익은 뭐 370억원 전 분기 대비했을 때 38.1%의 상승적인 부분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도 452%가 증가를 하면서 종전 추정 339억원 컨센서스 307억원 큰 폭으로 상해를 하면서 좀 깜짝 실적을 예상을 했던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일단 뭐 실적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되다 보니까는 당연히 주가에 대해서도 상승적인 부분은 자연스럽게 또 따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앞으로도 더 실적은 잘 나올 수 있는 부분 왜냐 반도체 패키지 중심으로 본격적인 성장을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성장을 딱 시작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일러요 그래서 더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아우 LG 이노텍이 뭐 거의 8%까지 말아올 그냥 올리네요 올리는데 LG 이노텍도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LG 이노텍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것만 진짜 이것만 좋아지면은 더 큰 폭으로 크게 날아갈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전장 쪽에서 매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매출이 나오면은 정말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장 부품 같은 경우에도 전방의 생산 차질로 적자를 좀 냈던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아쉬운데 이게 앞으로 고쳐진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애플카 나오잖아요 애플카 이슈가 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결국에는 LG 이노텍이 같이 묶여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지금 애플 카메라에 납품을 하는 데가 어디예요 그래서 아이폰에 납품을 하는 게 LG 이노텍 그러면은 당연히 애플카 LG랑 같이 묶여서 할 수 있는 기대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좋은 종목은 어차피 좋은 위치에서 잘 사놓으면은 알아서 그 회사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좋은 이슈 내용적인 부분을 알아서 갖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뭐 3개월이 됐건 4개월이 됐건 6개월이 됐건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그냥 쭉 들고 가시면서 정말로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개인이 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종목을 좋은 위치에 잘 사놓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위치에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 42,300원을 갔는데 제일 후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샀어 근데 여기서 판 사람들 어? 아 나는 이 정도 먹었으면 됐지 하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판 사람들이 배가 제일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 좋은 매수가에 잘 사놨으면은 여러분들 그냥 그거는 쭉 쭉 계속 쭉 끌고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